자, 가장 중요한 게 나왔다. 207페이지. 토지의 구분. 지금부터 이것만 정복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토지는 국토가 좁아요.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하죠?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분리과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별도 합산. 세 번째는 뭐다? 종합합산. 그래서 시군구 토지를 합산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합산하나요? 시군구 토지를. 여기가 고향시가 있으면 합산하는 거예요. 토지가 이걸 합산해. 왜 합산해? 법에서 무슨 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누진 세율. 합산해서 세율을 높이겠다 이거지. 그 다음 분리과세는 합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분리도 두 가지로 나누잖아.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저율분리. 가장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고율분리. 왜 이거는 합산을 안 해? 왜 합산을 안 해요? 법에서 무슨 세율로 돼 있으므로 비례 세율로 돼 있으므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합산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나 비례 세율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시간 들어가면서 합산할 필요가 없죠? 왜 있는 합산해? 합산하면 토지가액이 올라가잖아요. 세율도 높이려고 합산하는 거죠? 합산 안 한다. 합산한다. 합산하니까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인세. 이거는 합산을 안 하니까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하죠? 물세. 그래서 재산세 문제를 풀 때 합산하는 거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합산하는 거는 토지분 별도 합산, 토지분 종합합산, 나머지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이유는 비례 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됐어요? 넘어가죠? 자, 넘어가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간다? 분리. 그럼 분리로 가는 땅은 법에서 몇 가지가 있다? 일곱 개. 그리고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다섯 개. 고율은 두 개가 있다. 암기하면 안 돼요. 이 저율 분리과세는 가장 낮은 세율이죠? 왜 가장 낮은 세율일까요? 사용하는 목적이 생산 공급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낮은 세율.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죠? 전국으로 공급하면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분리. 자, 그다음 고율 분리는 무슨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사치 목적이니까 특정인만 사용하는 거죠? 가장 높은 세율.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농지. 쌀 생산하잖아요. 공급하면 우리가 혜택을 받죠? 그래서 스카이 대학 입학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다? 아침에 꼭 밥을 먹습니다. 우리 친구 아들. 서울대학교 법대 1등 합격, 1등 졸업. 대학교 3학년 때 사법고시 패스. 1등 합격, 연수원 1등 졸업. 알아들었나요? 밥을 먹어서. 우리 애들은 빵만 먹어서. 그 다음. 엄마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도 우리 친구 와이프는 뭐다? 밥을 해서 먹여. 지금 강남에서 연수 봤잖아요? 판사나 검사되기 위해서 꼭 밥을 먹여. 우리 애들은 지금도 아예 안 먹거나 빵조가리 안 먹고 가. 경쟁력이 안 되는 거야. 건강이 또 안 좋아져. 가끔 먹어야죠, 그런 거? 저는 우리 어머니가 계속 밥을 해줬어요, 아침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체력이 뒷받침이 돼서. 제가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들어가요, 전국을 돌다가. 나 오늘 6일 만에 집에 들어가요. 월요일 날 집 나왔어요. 옷이 좀 깨지지 하잖아, 이거. 아니, 그런데 깨지지 않으면 위에 겉돌이가 있는데 벗고 왔어요. 단추가 하나 떨어졌더라고요. 209페이지. 저율 분리. 가장 낮은 세율. 그럼 세율은 몇 프로로 곱한다? 007%. 가장 낮은 세율. 007. 그럼 첫 번째는 뭐다? 농지. 재산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해야 한다? 전답과수원. 세 가지를 농지라고 해요. 목장용지가 안 들어가요. 농지. 그럼 분리로 가는 농지는 A. 전답과수원. 요건이 중족돼야죠. 첫 번째 요건은 뭐라고 찍혀있어? 밑줄을 구해야죠. 과세 기준을 현재. 뭐 해야 돼? 실제 영농에 사용해야 돼. 농사지어야 돼요. 그럼 농사 안 지으면 어디로 가? 농사 안 지으면 투기 목적으로 봐. 투기 목적으로 가는 것은 무슨 합산? 종합합산이에요. 농사 안 지으면. 농사 지어라. 그리고 아무데서나 지으면 안 돼요. 적정 지역을 따져. 그래서 적정 지역은 몇 군데일까요? 그 박스만 보면 돼. 박스. 박스 봤어요? 그럼 농사는 어디에서 지어라. 시골에서 군운면. 군운면에서 농사 지으면 돼요. 그 다음 군운면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한다. 도시, 지역, 박. 시골에서 지어라 이거지. 도시, 지역, 박. 그러나 주의하자. 도시, 지역 안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는 두 군데로 나눠줘요.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라? 개발 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줄여서마다 개녹. 그린벨트나 보존나는 지역에서 농사 지으면 농지로 인정해요. 그러나 그 외, 그 외 어디에서 농사 짓는 거야? 주상공. 주상공에서 지으면 땅값이 올라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 땅값이 올라가죠? 땅값이 올라가는 거는 투기목적 종합합산. 그럼 적정지역이 몇 군데야? 세 군데. 세 군데 해요. 어디만 주의하면 돼. 도시, 지역, 안.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그럼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도 알아야죠. 0.07% 가장 낮은 세율. 세율이 지금 뭐처럼 생겼어요? 총처럼 생겼죠? 농사 지을 때 총 갖고 와라 이거지. 멧돼지 침범하면 총으로 쏘면 끝나잖아요. 자, 그다음 밑에 디귿. 디귿. 이번에는 법인단체가 갖고 있죠? 그래서 법인단체는 투기목적입니다. 원칙이 종합합산, 땅값 상승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다음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에 안하여 법인도 뭘로 갈 수 있다? 법인단체도 투기목적이 아닌 건 뭐다? 분리로 갑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5개가 있어요. 넘기면 A, B, C, D 5개. 이 지문이 나오면 법인단체도 분리로 간다. 원칙은 종합합산의 투기목적. A, 어떤 법인이 갖고 있다? 농업법인. 농사 목적이죠? 농업법인이니까 투기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 B번, 한국농어촌공사.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나요? 농가 공급용. 며칠 굳고. 농사 목적이죠? 외우면 안 돼요. 그다음 사회복지사업자가.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다? 복지시설의 소비목적. 투기목적이 아니죠? 자가소비. 그다음 법인이 매립한 척. 땀 흘려서 농지 만들었죠? 농사 목적으로 봐. 매립한 척한 농지.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2번. 종종.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농사 목적으로 봐요. 분리. 그래서 종종이 나오면 무조건 분리다. 그럼 약자로 따면 몇 개가 돼? 다섯 개. 농, 한, 삼회종. 삼회종은 투기목적이 아니다. 농사 목적, 복지 목적이므로 개인처럼 뭘로 간다? 분리과세. 약자가 뭐라고요? 농, 한, 삼회종. 그다음 두 번째는 목장용지. 왜 목장용지가 따로 나와 있나요? 이 목장용지가 없으면 안 되죠? 고기를 생산하거나 우유 등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죠? 그런데 목장용지와 개인 소유농지는 다른 점이 뭐다? 목장용지는 개인 법인을 구분 안 합니다. 축산용이면 다 목장용지예요. 그리고 지역을 따진다. 지역은 똑같잖아요, 박스. 지역을 따지는데 목장용지는 뭐가 있다? 기준면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면적까지만 분리. 지역은 똑같아요. 법으로 정한 기준면적 어떻게 정할까요? 대부분. 동물 수에 따라 정해요. 동물이 바글바글하면 기준면적이 넓어지고 동물이 한 명이면, 한 마리면 알아들었나요? 말 잘못되는 것은 뒤지게 잘 알아. 기준면적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기준면적까지만 목장으로 보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목장과 관련이 없죠? 전부 투기 목적으로 본다. 종합합산. 박스가 그 얘기예요. 지역 똑같잖아요?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무조건 나대지로 봐요. 종합합산. 됐나요? 세 군데. 그러나 상공주. 상공주는 땅값 상승이니까 전부 뭘로 간다? 종합합산. 적정지역은 몇 군데라고요? 세 군데. 군음면, 박, 개녹. 그래도 도시지역 내에 있을 때는 어디에만 개녹. 기준면적까지. 나머지는 기준면적이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뭘로 돌아간다? 임야. 시골에 임야가 있으면 원칙이 투기 목적. 땅값 상승을 위해서 갖고 있죠? 그런데 어떤 임야야? 산림, 보호, 육성, 목적. 밑줄 긋고. 산림, 보호, 육성, 목적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분리로 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종합이에요. 그럼 산림,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보호를 해줘야죠? 보호를 하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그래야 숲이 오거지죠.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면 기역부터 비읍까지 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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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잖아. 이러한 지역에 있는 이면 재산권 행사를 제한을 합니다. 왜? 산림, 보호, 목적을 위해서. 따라오나요? 자, 그 다음 오른쪽. 큰 거 큰 것만 알아요. 꼭대기, 니은. 공원, 자연, 환경지구. 밑줄 그어요. 보존지구 하면 안 돼요. 환경지구. 이거 무슨 목적이다? 환경보호목적. 분리해요. 환경지구가 포인트다. 보존지구에 속지 말자. 그 다음 종종. 별 하나 딱 붙이고. 임야. 종종은 언제나 뭐다? 분리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는 산림보호목적으로 봐요. 종종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분리. 자, 그 다음 A, B, C, D. 엄청 많죠? A는 뭐다? 쭉 읽다가 결국은 뭐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임야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하죠? 이러한 임야는 분리다. 그린벨트하는 임야. 자, 그 다음 B번. 군사기지 나왔잖아요. 군사기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포인트는 뭐다? 제한. 통제하면 안 돼요.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왜 제한을 하나요? 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해? 산림보호목적을 위해서. 제한. 통제하면 틀려요. 다 법이잖아요. 다 법이잖아요. 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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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잖아. 그럼 B번. B번만 알면 돼.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목적이죠? 보호목적. 분리. 이러한 상수원 보호구역 임야에 있으므로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죠? 수돗물 먹으면 더 건강해. 이런 데서 보호해 주니까 감기도 안 걸려. 수돗물 먹으면. 우리 집은 정수기가 없어요. 옛날에 얘기했죠 제가. 우리는 수돗물 먹어. 우리 아버지도 수돗물 먹어. 엄청 아침에 좋아요. 수돗물 한 잔 탁 먹으면. 근데 찬물 먹으면 안 돼요. 약간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 된대요. 의사가 얘기했어요. 수돗물 퍽퍽 먹으면. 아주 감기에 한 번 안 걸려. 뭐 끝났어요 지금까지? 임야. 그럼 세율이 몇 프로다? 여기까지는 분리로 결정되면. 007이에요. 총 갖고. 그다음 개농장 가는데. 개가 달려들면 총으로 쏘고. 임도 말 안 들면 총 맞아 죽고. 이렇게. 자 그다음 오른쪽. 이번에는 공장용지는 별 하나 딱 붙이고. 공장용지도 제품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죠. 그래서 공장용지. 분리로 결정되면 몇 프로? 0.2. 세율이 좀 높아요. 그래도 조금 밖에 안 나와. 0.2%. 왜 0.2%다. 공장용지는 오염을 배출하죠. 007이 아니에요. 이쪽은 느낌이 뭐다? 대부분 자연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쪽은 오염 등을 배출하니까 분리로 가는 공장용지는 0.2%예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0이야 공장 가자. 분리과 세야는 공장용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0이야 공장 갈래 이거. 자 그럼 공장도 지역을 따져. 밑에 박스. 밑에 박스만 있으면 돼. 그래서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 시골에. 군음면에. 중요한 거는 이것도 공장용지가 너무 넓으면 안 되죠? 어디까지만. 기준면적까지만 뭘로 한다. 분리. 군음면 도시지역 박 시골이잖아. 옆에 나와 있죠? 기준면적 이네만 분리. 초관은 나대지로 봐서 초관은 무조건마다 종합. 근데 어디에서는 조심해야 돼. 시.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즉 공장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도시지역 안에. 시. 시. 시에 있을 때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두 가지로 구분한다.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기준면적까지는. 분리. 초관은 뭘로 간다? 종합. 똑같아요. 그러나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그 외에. 어디에 있어? 상공주.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오염을 배출하죠? 상공주,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럼 이런 지역은 공장 허가가 안 나잖아요. 공장 허가가 안 나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가내수공업을 하는 영색공장을 얘기합니다. 영색공장은 산업단지에 입주를 못하잖아요. 그럼 이런 주거지역에서 공장을 합니다. 그럼 공장이 없잖아, 여기는. 주거지역은 그냥 일반 건물 밑에서 뭐 하는 걸로 본다? 사업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상공주에 있을 때는 기준면적까지는 분리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별도합산. 그래서 별도합산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이다? 어떤 목적? 사업 목적. 상가, 사무실, 땅.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합산.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합합산. 그래서 이내는 별도합산. 초과는 종합합산. 그런데 공장 용지의 특징은 뭐다? 세 가지로 다 갈 수 있어요. 분리별도 종합. 나머지는 두 가지로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시험에 나오는 것은 별도합산이에요. 어디에 있을 때? 시, 시, 시. 그래서 상공주에 있을 때는 여기는 공장이 없잖아요. 일반 건물 밑에서 영색공장이 뭐 하는 걸로 본다? 사업하는 걸로 본다. 기준면적까지는 별도합산. 초과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아, 이거? 그렇지. 아주 잘하네. 공업지역이 위에 나와 있죠? 상업지역하고 뭐만 나왔어요, 거기? 주거지역.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가 녹지지역이야. 녹지지역, 그렇죠? 주, 상, 녹, 주, 상, 녹에 있을 때 등이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우간 시에 있을 때는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공장 땅으로 봐요, 기준면적 이내. 그래서 시는 두 가지로 구분하자. 아주 시력도 좋네요. 자, 넘어가고 아주 잘했어요. 자, 그다음 이제 공장 용지가 끝났죠? 그 다음 이제는 뭐가 있느냐? 주택, 이거를 줄여서 주택, 산업, 공급목적 토지라 그래요. 투기목적이 아니라 뭐다? 공급목적 토지입니다. 위에가 212쪽, 2번, 3번, 오른쪽, 4번, 5번, 2, 3, 4, 5가 있어요. 뒤지게 많아. 2, 3, 4, 5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묶어서 뭐라 그런다? 자, 주택, 산업, 투기목적이 아니라 공급목적 토지니까 세금이 쌓아요. 0.2%,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을 묶어서 뭐라 그런다고요? 주택, 산업, 공급목적 토지라고 얘기해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2번으로 돌아와요. 2번으로 항상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 거를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첫 번째 기억, 별 딱 붙이고. 어떤 땅이야? 공장, 군의의 토지. 공장 땅이야. 공장 땅이죠? 처분 등을 제한합니다. 이런 땅은 세금이 쌉니다. 분리. 국방상 목적 외에는 공장 땅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처분을 제한하는 거라고요? 팔아먹을 수가 없죠, 법에서? 법에서 제한을 함으로. 그럼 제한을 하니까 역시 이런 땅도 투기목적이 아니죠? 무슨 걸로 간다? 분리과세. 분리과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3번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와요. 하나씩만 하면 되는 거야. 밑으로 내려왔어요? 기억. 뭐가 있다? 염전. 염전. 염전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소금 생산하잖아. 생산 목적이에요. 세금이 쌉니다. 집에 가면 하루에 한 번 소금 보잖아요.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긴장을 놓치면 안 되죠. 염전. 소금 생산하니까 세금이 싸죠. 분리. 집에 가서 소금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솔직히. 소금 요리할 때 어떻게 뿌려요? 분리해서 뿌리잖아. 합산해서 빨리 죽으라고. 합산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 리을. 오른쪽. 항상. 염전과 같이 가는 게 뭐다? 터미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 같이 간다고요? 염전. 소금을 생산합니다. 생산해서 이제 전국으로 공급을 해야죠. 어디를 통해서 터미널, 터미널을 통해서 공급 목적이에요. 그래서 염전과 터미널은 생산 공급이니까 분리로 간다. 거기 터미널, 터미널 나와 있죠? 나와 있네. 여기도 터미널 있나요? 이 동네도? 무슨 터미널이에요? 자고한 터미널 있잖아요. 됐어. 자고한 이름은 몰라도 그래. 이렇게 날씨가 좀 우종종하죠? 터미널에 보면 꼭 누가 보여. 화장을 고치는 여자가 있어요. 터미널 안에 의자에 앉아서 화장을 짙게 고치는 여자가 있죠? 이 여자의 이름은 영입니다. 0.2%. 왜 화장을 짙게 고치나요? 품 바르고 멀리 떠나려고 분리. 분리잖아. 세금이 싸요.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다음 4번. 뒤지게 많잖아요. 그렇죠? 4번 기역만 알면 돼. 매립 간척한 토지. 매립 간척한 토지도 뭐다? 이것도 매립 간척해서 공급 목적이에요. 분리로 간다.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매립 간척한 토지. 자, 그다음 넘어가죠. 넘어왔어요? 쭉 보면 오른쪽. 오른쪽. 자, 중간에 공사 땅. 한국토지주택공사. 모든 공사 땅은 공급 목적이에요. 공사 땅은 공급 목적이다. 분리로 가요. 모든 공사 땅은. 자, 1H공사잖아요. 1H공사는 땅을 갖고 있잖아요. 전국에 수없이. 그럼 지가 직접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죠? 또는 이 땅을 공급해. 건설회사. 공급해. 땅을 공급해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 거야. 땅은 공사 거고 건물은 건설회사가 지워. 그럼 이 땅은 공급 목적이에요. 그럼 이 아파트 가격 싸비싸. 약간 싼데 부실공사 덩어리야. 알아들었나요? 건설회사가 지어. 땅은 공급해 주고. LH야. 둘이 짜서 팔아먹는 거예요. 제가 이 아파트에 입주했잖아. 땅은 LH가 제공하고. 아파트는 건설회사가 지워. 그럼 분양가는 약간 싸. 그래서 싼 맛에 들어갔지? 부실 투성이야. 세금은 싸요. 좌우관. 공사 땅. 자, 그 다음 5번. 5번 나와 있죠? 이런 건 필요 없고요. 5번. 자, 디귿. 거기 꼭꼭대기 나왔잖아. 부동산, 투자회사. 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그림? 목적사업이 뭐다? 이거는 공급 목적입니다. 이거는 투기꾼이 아니에요. 투자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은 공급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투기하고 다 관련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끝났나요? 저율분리 5개. 이 중에서 기준면적이 있는 땅은 뭐밖에 없다? 목장용지와 공장용지는 세금이 싸죠?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요. 기준면적까지만 분리. 초과는 무조건 다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가장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고율분리. 사치라고 그랬어요. 3번. 4% 세금폭탄. 고율분리는 사치목적. 아무것도 안 따죠. 이름만 따죠. 골프장, 토지. 구체적으로 회원제. 고구부락장, 토지. 사치죠? 이거는 특정인만 사용하잖아. 가장 땅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고율분리. 1년에 몇 프로? 4% 무슨 재산이다? 사치성 재산. 그러니까 사니까 4%. 세금폭탄 맞아. 그래서 세율를 물어볼 때는 가장 높은 게 몇 프로야? 사치 4%. 4%. 가장 낮은 게 뭐다? 007. 나머지는 다 중간에 들어있어요. 0.2%는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세율를 찾으라고 하면 007. 3개. 가장 높은 거를 찾으라고 하면 무조건 사치가 답이다. 자, 그다음 넘어가죠. 이번에는 별도. 03. 항상 별도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사업용 땅. 별도합산은 사업 목적이에요. 어떤 땅이다? 상가 땅, 사무실 땅. 그럼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땅은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 별도합산. 단 이것도 기준 면적이 있죠?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요. 기준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준 면적 이내인 토지를 말한다. 그럼 옆에 기준 면적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합산. 이것만 알면 돼. 사업용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다음 오른쪽. 양과로 3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오른쪽. 오른쪽 양과로 3번. 별도합산 과세대상 의제 토지다. 의제가 뭐다? 본다. 의제가 본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보세요. 원칙은 사업용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죠? 사업용 건물이 건물이 있는 거. 그럼 기준 면적까지는 뭘로 간다 그랬어요? 사업용 땅. 별도합산. 그럼 초과되는 거는 건물과 관계가 없죠? 초과되는 거는 무조건 투기 목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건물이 있는 거예요? 영업용 건물이. 자, 그다음 3번은 뭐다? 의제. 건물이 없는 겁니다. 건물이 없는 거야. 땅에. 건물이 없어. 그런데 건물이 없지만 거기 뭐라고 나왔어? 경제활동. 경제활동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경제활동. 건물은 없지만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즉, 건물은 없지만 사업자가 사업의 뭐다? 이용하는 토지를 얘기한다고요? 사업의 이용하는 토지는 결제활동을 하는 땅이죠? 건물이 없어요, 특징이. 사업의 이용함으로 건물은 없지만 별도합산으로 보겠다. 항상 박스 1번. 뭐가 있다? 차고용 토지 포인트가.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딱 땅 위에 서 있죠. 쭉 이렇게. 다 너무 크면 안 돼, 이것도. 1.5배까지만. 최저 보유차 차고 면적 1.5배까지만. 포인트가 뭐다? 차고용 토지. 땅 위에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업을 하는 땅으로 의제 본다. 자, 그다음 2번은 건설기계. 주기장. 이것도 뭐다? 건설기계가 작업을 마치고 서 있는 장소가 주기장. 5개의 작업장. 건물은 없지만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에요. 너무나 넓으면 안 된다. 쭉 넘겨서 뭐다? 1.5배까지만. 너무 넓으면 안 돼. 1.5배까지. 3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건 뭐다? 운전학원 용 토지. 운전학원 가면 땅 위에 차들이 코스 연습하죠. 사람이랑? 운전학원 용 땅은 땅 위에 건물이 차들이 있잖아. 이것도 사업용 땅으로 본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기계 관련은 사업하는 땅으로 봐요. 자동차 관련 기계 관련은 무슨 합산이다? 별도 합산. 그리고 어렵게 나왔을 때. 어렵게 나왔을 때가 오른쪽. 디귿. 별 하나 딱 붙이고 디귿. 오른쪽 디귿. 임야. 임야가 별도로도 올 수가 있어요. 디귿. 별 하나 오른쪽. 임야 찾았어요. 디귿에? 자, 다만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제외.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잖아. 사치니까 고율분리로 가는 거예요. 회원제, 골프장 임야는 제외. 사치니까. 그럼 어떤 거야? A. A. A죠? 스키장 및 골프장의 토지 중. 토지 중. 포인트가 뭐다? 원영이 보존되는 임야는 별도 합산. 원영이 보존되는 임야가 포인트예요. 그럼 이게 골프장이 있잖아. 골프장의 회원제. 이거는 사치니까. 고율분리로 가죠? 그런데 옆에 이렇게 숲이 있잖아. 원영이 보존되는 임야. 이런 임야가 있어야 골프장을 운영하잖아요. 그럼 원영이 보존되는 임야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잖아. 알아들었나요? 원영이 보존되는 임야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죠?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무슨 합산으로 간다? 별도 합산. 임야도 사업을 도와주는 걸로 봐야 원영이 보존되는 것은? 이해됐어요? 원영이 보존되는 임야는 절대 분리라고 하면 안 돼요. 골프장 옆에서 스키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준다. 사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뭐다? 별도 합산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넘어갑니다. 그럼 넘어가면 이제는 전부 종합합산. 그럼 몇 개가 끝났어요? 여기 봐요. 고율 5개, 저율 5개, 고율 2개, 별도가 3개였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세법은 투기 목적으로 봐. 별도 3개. 하나는 뭐다?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 기준 면제까지. 그다음 땅 위에 건물은 없지만 경제활동, 사업에 이용하는 도지. 그리고 또 하나 별도는 뭐다? 공장용지. 시. 시. 주, 상, 녹에 있을 때는 사업하는 걸로 본다고 그랬어요. 기준 면제까지는 별도. 이거는 분리고. 이 외에는 무슨 합산으로 갔다? 별도 합산. 별도가 3개예요. 공장용지 중에 일부도 별도로 들어옵니다. 분명히 배웠죠, 아까. 공장이 어디에 있어? 공장이 어디에 있어? 이런 데는 공장 허가가 안 나요? 영색 공장들이 일반 건물 밑에서 뭐 한 걸로 봐주겠다? 사업하는 걸로. 별도 합산.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종합입니다. 자, 박스. 다 설명 끝났어요. 하나 빼고. 박스. 박스잖아요. 다 설명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3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3번. 별 하나 딱 붙였어요? 붙였죠? 그런데 1번은 지목이 뭐야? 1번은 농지 및 목장용지. 항상 여기 보세요. 농지나 목장용지는 뭐를 조심하자. 도시지역 안. 도시지역 안에서 주상공에 있으면 투기 목적이죠? 어디로 간다? 별.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종합합산. 개녹에 있어야 돼요. 1번이 그 얘기잖아요. 농지, 목장용지가 어디 있어? 도시지역 안. 안에 있잖아.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야, 제외야. 제외니까 주상공에 있다는 거야. 땅값 상승이 되니까 종합합산 제외자가 들어갔어요. 제외가 없으면 불리야. 제외자가 들어갔다. 자, 그 다음 2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10개. 여기 보세요. 10개에서 기준 면적이 있는 땅은 몇 개예요? 기본이 3개. 별도합산. 공장용지,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이 있어요. 그럼 초과는 다 뭘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잖아요.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초과. 초과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자, 3번은 좀 이따 하고요. 자, 4번. 뭐예요, 이거? 허가를 받지 않아요. 무허가죠? 무허가. 불법적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물을 인정 안 해요. 나대지로 봐서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 다음 5번. 나대지도, 투기목적. 갈대밭 이런 것도 잡종지도, 투기목적. 그래서 분리가 아니고 별도가 아닌 건 전부 어디로 간다? 투기목적 종합합산. 자, 가장 이번 시험에 중요한 게 몇 번이라고요? 3번. 3번. 칠판 한번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자, 건물이 없잖아요. 건물이 없으면 뭐예요? 나대지. 투기목적. 그냥 놔두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가죠? 그래서 건물 주인이 영업용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하는 순간 이 땅은 문의는 뭐다? 사업용 땅. 문의는 사업용 땅이죠? 그럼 사업용 땅이 되면 세금 혜택을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땅값 대비 건물 가격을 몇 프로 이상짜리 지어야 되나요? 2% 이상짜리를 지어야 돼. 그러면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초과는 종합이에요. 그러나 이상짜리를 짓지 않고 허름하게 지웠네? 미달. 미만 개념이에요. 허름하게 지어서 2% 안 되게. 미달이라고 나왔죠? 이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미달. 미만 개념. 이상해. 속지 말자. 그러면 허름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바닥면적까지만 세금을 혜택죠. 바닥면적은 사업용 땅이니까 별도 앞산으로 갑니다. 바닥면적까지만 옆에는 건물과 관계없는 채외. 재외는 나대지로 봐서 무슨 합산으로 간다고요? 종합 합산. 자, 그래서 거기는 2% 미달. 자, 그래서 거기는 2% 미달.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외를 얘기합니다. 재외자가 붙었네. 나대지로 봐요. 재외자가 붙으니까 투기 목적. 재외가 없으면 별도 앞산.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2% 미달. 이하 그러면 안 돼요. 미달. 미만 개념. 바닥면적을 물어보면 별도 앞산. 바닥면적이 아닌 재외를 물어보면 나대지. 종합합산.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한번 풀어봐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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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를 파악해야 돼? 지목 토지니까 지목이 뭐냐? 1번은 전답과수원 농지죠?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농사한 지이니까 투기 목적 종합합산. 답이 1번이네요. 그다음 2번은 농지인데 종종.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분리. 그다음 3번은 축산용, 목장용지죠? 목장용지는 도시지역 밖에 있을 때는 기준 민족을 따져요.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 이내에만 분리. 자, 4번은 투자. 투자회사 설립해서 목적 사업이지. 목적이 뭐다? 공급 목적. 공급 목적이라고 했어요. 분리. 그다음 5번은 골프장 토지는 사치잖아. 사치. 고율 분리. 4%짜리. 줄여서 분리.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1번. 자, 그다음 2번 풀어보세요. 다음 1번. 자, 그다음 1번. 자 박스, 지목이 뭐다? 나대지 절대 외우면 못 푸는 거예요. 이해하고 이거 가는 거예요. 나대지는 뭐다? 투기 목적 종합합사. 그 다음 2번은 뭐다? 터미널, 염장과 함께 공급 목적이죠? 공급 목적이니까 분리과세. 맞네. 맞죠? 자 그 다음 3번은 지목이 뭐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어디에 있어? 읍면. 시골에 있잖아. 그럼 어디까지? 기준 면적 범위까지만 분리과세죠. 별도 틀렸네. 구는 면은 다 공장 땅이에요. 별도가 아니라 분리과세. 기준 면적까지. 그 다음 4번은 뭐다? 무허가. 허가를 받지. 무허가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 자 나왔다 5번. 2% 미달. 바닥 면적을 물어봐요. 제외를 물어봐. 제외는 종합합산. 답이 몇 번밖에 없이요? 몇 번? 3번. 공장용지. 읍면. 그러나 이번 시형은 이게 나와요. 시. 읍면은 다 공장 땅이라고요. 시는 두 가지로 꼭 구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시. 라고 나오면 공장용지는. 구는 면은 다 공장 땅이라고요.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넘어갑니다. 224점. 오늘 20분에 끝날게요. 자 재산세 납세 모자.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약간 20분 정도 더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다? 납세 모자. 언제나 출제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재산세에서 가장 복잡한 게 뭐다? 지금 배운 거예요. 분리별도 종합으로 가는 토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딱 기본이 뭐예요? 칠판 봐요. 생산 공급 목적은 어디로 가? 생산 공급 목적은 저율분리. 사치 목적은 고율분리. 사업 목적은 별도 합산. 투기 목적은 종합합산.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자 납세 모자로 돌아갑니다. 224점. 원칙. 자 원칙은 하루 소유자가 1년 치를 다 냅니다. 하루를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래? 6월 1일 현재 누가 1년 치를 다 낸다? 사실상 소유자. 절대 공부상 하면 안 돼요. 6월 1일 기준이네요.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그럼 사실상 소유자는 뭐를 갖고 판단해? 잔금 기준. 잔금 기준이라고요. 잔금을 주면 내 것이 되죠? 6월 1일 내 것이라면 1년 치를 내야 됩니다. 잔금 기준이다.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단 등기가 빠르면 항상 등기일 기준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 2번. 재산이 공유재산이다. 그럼 공유. 공동소유죠?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누가 납세 모자가 된다? 지분. 권자. 큰자 하면 안 돼요. 일인하면 안 돼요. 지분만큼 계산해서 지분 권자. 그리고 괄호 조심하라고 그랬죠? 괄호가 뭔 뜻이에요?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지분이 어떻게 한 걸로 본다. 균등한 걸로 본다. 이거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분할등기를 안 했어요. 분할등기를 안 하면 지분 표시가 없죠? 그래도 균등하게 나누어서 결론은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지분 권자. 그럼 부부간에 아파트가 공동 등기되어 있으면 고지서가 몇 장 날라올까요? 두 장. 두 장이에요. 그 다음 3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번에 출제.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다 같이 오랜만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주 얌전하게 읽네요. 집에 가서도 그렇게 얌전하게 목소리 내요. 안분할 때의 기준은 절대의 지분은 면적 비유라면 안 돼요. 시가표절액 비율로 안분해서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라간다는 뜻입니다. 면적 비율하면 안 된다고요. 자, 주택. 포인트가 토지가 아니라 주택이에요. 밑에 땅. 그럼 주택은 잘 봐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이죠?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은 구분 계산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여기 가액과 여기 가액을 어떻게 해서 합산하요. 합산하요. 알아들었나요? 합산하요. 재산세를 먼저 계산합니다. 산출세. 구분하요. 그러면 틀려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 알아들었죠? 그럼 건물은 갑돌이 거, 땅은 을돌이 거, 소유자가 달라요. 그 얘기 아니에요? 다를 경우. 다르더라도 합산합니다. 그래서 뭐를 계산해? 세금 액수. 그럼 이제 소유자가 다르니까 고지서를 두 장 보내야죠? 갑과 을로. 그럼 세금을 계산한 다음 이거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안분. 안분해서 누구에게 고지서를 날려보낸다? 소유자. 중요한 것은 안분할 때 기준은 세금 액수잖아. 세액 금액을 나눌 때는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절대 이 지문은 면적 비율하면 틀려요.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가액을 나눌 때는 뭐다?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이에요. 그럼 정부는 이런 거를 대비해서 1년에 한 번 우리들의 재산에 대해서 뭐를 만들어놔? 시가표준액. 그래서 주택, 건물이죠? 건물에 시가표준액이 공시가격이잖아요. 공시가격이 2억이고 그 다음 밑에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에요. 주택이니까 공시가격이 3억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공시가격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그럼 뭘로 안 보낸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럼 이제 값돌이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곱하기 전체 합쳐. 항상 나눌 때는 5억 분의 2억을 과세하고. 그 다음 을또리는 100만 원이죠? 합치면 5억 분의. 땅은 얼마야? 3억? 40%, 50%? 이에는 40만 원짜리 고지서. 이에는 60%니까 60만 원짜리 고지서. 그 다음 이 100만 원을 암분했잖아요. 뭐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비율로. 절대 이 지문은 면적 비율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금액 숫자를 나누는 거야. 숫자 시가표준액 비율이다. 절대 계산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쓸데없이 적지 마세요. 그냥 해본 거예요. 시가표준액 비율이다 이거지. 뭐에 속지 말라고요?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그 다음 4번. 그 다음부터는 읽어보면 돼. 자 무슨 법?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법상 납세 무자가 누구다? 수탁자. 위탁자 하면 틀려요. 실질 소유자가 누구예요? 위탁자. 수탁자는 관리처분하는 사람이죠? 왜 수탁자야? 위탁자가 맡겨놓고 이민가. 위탁자가 맡겨놓고 이민가면 쫓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수탁자가 납세 무자다. 위탁자 하면 틀려요. 재단 밑에 공부상 소유자. 어떨 때 쓴다? 소유권 변동. 7, 8만 원 보자. 소유권 변동이 뭐예요? 사고 팔았다. 장금이 끝났다는 거예요? 장금은 끝났는데 뭐는 안 돼 있는 거예요? 등기는 안 돼. 소유권 변동. 사고 팔았는데 장금은 끝났어요? 등기는 안 됐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면 등기가 안 됐으니까 값과 을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등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럼 고지서는 누구에게 날라와? 을. 정부는 값을 모르잖아요. 등기 안 쳤으니까. 그럼 값은 억울하다. 그럼 억울하면 값을 신고하라. 그럼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라가? 값.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하면 매도자인 누구에게 날라간다? 을. 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지 아니하면. 값을 모르니까. 그 얘기죠? 그 다음 2번도 똑같아 원리는. 공부상은 누구 거야? 개인. 밑으로 개인 명의. 사실상은 누구 거예요? 종종. 그럼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신고하지 아니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고지서가 누구에게 날라가? 공부상 소유자. 개인에게. 그럼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라가? 종종. 종종. 내일 모의고사 보나요? 모의고사 볼 때는 오늘 배운 거라도 맞춰요. 오늘 배운 것만 맞추면 성공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를 보는 분들이 거의 한 번에 합격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모의고사를 못 봤을 때는 뭐다? 시험제를 입수합니다. 결국 시간 날 때 한 번 배운 안도에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모의고사를 딱 모아놓으면 그게 틀린 거 체크했다가 시험 일주일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오른쪽. 이건 주된 상속인의 원인이 등기도 이행되지 않냐고 신고도 안 됐냐고 둘 다 안 됐죠? 어떤 뜻이다? 분할 중에 있어.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으므로 등기 못하죠? 신고 못하잖아. 그럼 고지서는 상속인 각자에게 날릴 수가 없죠? 주된 상속자에게 날린다. 둘 다 안 되니까. 그럼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오른쪽 1번에 나와 있죠?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일 때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줄여야죠. 지문이 너무 기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연장자. 시험은 연장자로 나와요. 연장자는 맞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헷갈리고. 똑같은 지문이에요. 둘 다 안 됐을 때.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번. 매수계약자. 별 하나 딱 붙이고요. 매수계약자는 누구랑 거래해야 돼요? 항상 국가 등.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거야. 취득하고 보여야죠. 갑돌이가. 갑돌이가 무슨 계약에 의해서? 연부. 연부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계약서를 5년 썼어. 연부는 연으로 나누어 제급하는 거죠? 연부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를 연부라고 그래요. 2년 이상? 그럼 5년 썼네. 여기가 고향시인가요? 고향시청으로부터 갑돌이가 연부 취득합니다. 고향시청을 6글자로 뭐라 그래요? 6글자로 지방자치단체. 그럼 갑돌이는 대금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5번에 나누는 거죠? 5번. 1년에 얼마씩? 1년에 얼마씩? 20억씩 이렇게. 5번. 이렇게. 그럼 원칙은 5년 기다려야죠. 그렇죠? 이렇게 5번 내면. 그래서 취득세는 몇 번 내는 거야? 5번 내. 그러나 재산세는 1년에 한 번만 내는 거야. 1년에 한 번. 자,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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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알아들었나요? 잔금 남았죠? 이 상태에서 갑돌이가 뭐를 받은 거야?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 거야? 고향시청권. 그럼 매속의 약자가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죠? 그럼 무상이 들어가면 법상 납세 모자는 누구다? 갑. 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매수 계약자.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어렵게 나왔을 때는 잘 들어요. 어렵게 나왔을 때. 연부를 뭐라 그런다? 선수금이라 그래. 연부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선수금. 그럼 이게 80억이잖아. 잔금 전에 80억 미리 받은 거죠? 미리 받은 거를 뭐라 그래요? 선수금. 선수금.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예요. 2번이. 연부 대신에 뭐가 나왔다? 선수금. 연부로 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수금. 그리고 2번째는 매수 계약자가 안 나와. 매수 계약자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 그래서 2번은 연부도 없어요. 매수 계약자도 없어요. 연부를 뭐라 그런다? 선수금. 매수 계약자가 없네. 매수 계약자를 다르게 어떻게 표시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 그다음 다 끝났네요. 4번. 도시개발법.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어떤 땅이다. 어떤 땅? 채비지, 보류지. 사업시행자. 절대로 이 지문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 하면 틀려요. 사업시행자.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땅이니까. 종전의 토지 소유자면 안 된다. 자, 그다음 밑에 사용자. 사용자는 어떨 때만 쓴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럴 때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사용자. 그럼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소송 중. 2번에 나왔네. 소송 중에 있거나. 행방불명. 행방불명되면 재산세 고지서를 못 보내잖아. 사용자. 그다음 6번은 개정법. 별 딱 붙여요. 개정법이에요, 이거. 외국으로부터 뭡니까? 임차해서 수입했잖아. 외국으로부터 수입했죠? 그래서 직접 사용할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입자. 취득세도 내고 매년 보유했을 때는 외국인 소유가 나오면 누가 재산세를 낸다? 수입자. 수입자를 길게 뭐라고도 얘기해요? 수입하는 자. 외국자가 들어가면 작년에는 재산세 안 냈어. 올해부터는 매년 수입하는 자는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까지 끝났네요. 오른쪽 하나만 풀어볼게요. 2번. 다 끝났어요? 227쪽. 2번 한번 풀어보라고요. 간단한 거. 2번 Mama. 2번. 3번. 3번. 4번. 4번. 절판 보세요 그만 읽고요 6월 1일까지 잔금 받으면 6월 1일까지 잔금 받으면 1년 치 누가 내 양 수인 6월 1일까지 6월 2일부터 받으면 1년 치 누가 낸다 양도인 이렇게.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1년 치 양 수인이 낸다 이유는 6월 1일 주일이니까 2일부터 받으면 2일부터는 매수자 거죠 그럼 6월 1일은 누구 거였어 매도자. 6월 1일까지면 수인이 내는 거예요 6월 2일부터 사고 팔면 양도인이 낸다고요 50%의 확률이 있어요 오늘 잔금 받으면 1년 치 재산세 누가 내 오늘 잔금 받으면 1년 치 재산세 매수자 매수자가 내잖아 6월 1일 주인이니까. 6월 3일날 잔금 받으면 1년 치 누구네 6월 3일날 잔금 받으면 매도자 6월 1일 주인이 내는 거예요 팔고 가더라도. 자 문제 보자고요 기억 언제 받았어 언제 5월 31일 그럼 5월 30일부터 매수자 거죠 이날부터 매수자 거니까 6월 1일날도 누구 거야 매수인. 도가 들어가서 틀렸네 도가 들어가서 틀렸죠 2번 분할등기가 이거 뭐다 이거 지분권자 맞죠 이거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를 이렇게 표시했다 없더라도 균등하게 나누어서 지분권자. 그 다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위탁자 틀렸네. 자 그 다음 리을 어떤 땅이다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 될 수가 없죠 채비지 보류지. 그럼 답이 이거 몇 번이에요 아닌 것 기억 아닌 것이니까 뭐만 올라요 니음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틀렸잖아요 기억 디귿 리을 답이 몇 번 4번 자 한 장짜리 이론 정리하자고요 이거 하고 마무리 짓죠 재산세 자 포인트만 잡아요 앞면에 자 재산세로 올라오세요 올라왔어요 자 과세권자는 힘이 약한 자 시군구 시군구에요 그리고 납세지는 항상 지방세니까 소재지 그리고 제목이 과세재상은 5개 토건주선항 맞죠 그리고 토지는 사실상 토지로서 소유자별로 합산나는 종합합산도 있고 별도 합산도 있고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 다음 건축물은 따로 개별과세 합니다 건축물은 개별과세 한다고요 그리고 이 프린트를 갖고 다니는 분들은 무조건 세법 고득점을 해요 이거를 안 갖고 다닌다 세법 점수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경험상이 그래서 세법을 고득점 말리자면 맞으려면 잘 파셔야 돼 잘 보시고 자 그 다음 주택은 항상 합산 통합 주거용 건물을 뭐라 그래요 주택 고급주택도 주택 별장도 주택이에요 사치든 일반주택이든 주택 그 자체는 건물과액과 토지가액을 통합 합산해서 계산해요 1인 소유든 공동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은 통합한다 나머지는 따로따로 자 그 다음 납수회무자 두 번째 항상 현재는 몇 월 며칠 6월 1일 사실상 그러나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그리고 주된 상속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주된 상속자가 뭔지 모르면 오늘 괄호놓기 보고 그 다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누가 납수회무자다? 사용자 그리고 매수계약자가 답이 될 때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된다 국가 등 연부무상 매수계약자 매도하면 큰일 나요 매수계약자 그 다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수탁자죠? 그 다음 공유재산은 무조건 누구다? 지분권자 자 나왔네 6월 1일까지 잔금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양수인 양수인이에요 6월 1일 주인이니까 6월 2일부터는 뭘로 바뀐다? 양도인으로 바뀐다고요 6월 1일까지 기억이 안 날 때는 일명일수 찍으러 가자 2일부터는 누가 낸다? 양도인이 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거 봐봐 5월 말일 날 팔면 이날부터 누구 거야? 매수자 그럼 6월 1일 날 매수자 가네 6월 3일 날 팔면 이날부터 누구야? 이날부터가 누구 거야? 매수자 이날부터가 매수자 거잖아 그럼 6월 1일 기준이죠? 그럼 6월 1일 날은 누구 거였어? 매도자 이렇게 바뀌어 또 헷갈린다 자고는 1일까지는 수자 그만해요 쓰러져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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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